오후 4시 50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덥고 습하지요? 오늘 습도가 한 8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다육이 사랑이 뭔지 어제 하우스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밤에도 고온으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발빠르게 모기장을 덮어줬잖아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서 손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죽은 건 없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 여기 저희는 95%짜리 차강을 했잖아요. 어제 여기에다가 55%짜리 차강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계속 두런두런 하는 거야. 왜 여기다가 또 95%짜리 차강을 하지 왜 55%를 하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웃잖아요. 아무리 창의락해도 웃자람이 금방 웃자라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원래 대전 기온이 36도로 이렇게 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그 온도까지는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 기온이 이렇게 문을 그냥 측창 양쪽으로만 열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4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양쪽의 문을 다 열고 선풍기 네 군데 다 문을 열고 그다음에 선풍기를 틀으니까 39도 38도까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 3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5시가 다 돼가는데 5시쯤 되는데 35도까지 되니까 여러분 엄청난 온도잖아요. 그래서 이 다육이들이 많이 죽었겠다 생각하고 밭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겉에 입만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열화현상을 지나서 이파리가 죽는 아이들 빼고 그냥 폭삭 죽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거는 어제 남편이 수고스럽지만 55% 더 차강을 여기다 해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단은 저희가 95% 차강이 돼 있고 그다음에 95% 차강이 돼 있고 그다음에 55% 차강을 한 이유는 너무 우짜람이 심하기 때문에 매장은 제가 55%를 했는데요. 이거보다 더워지면 위에 95% 여기도 95%를 할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 웃자라기는 하지만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다위에 있는 아이들은 오늘도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다위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죽은 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요. 아무리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하우스가 그래도 얘네들은 습을 아무래도 여기 뭐냐면 이 밥보다는 물을 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잘 버틸 거라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날씨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뭐 나몰라라 하면 죽든지 말든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위기를 또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켜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거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 아이들은 지금 파이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뭐 이야 진짜 힘드네요. 여러분 되게 힘들다. 요게 일본 마리아 철화거든요. 얘가 빨간 아이예요. 이 위치가 되게 열에 약해서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도 지금 여러분 지금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면 이 지금 다위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오늘 날씨가 36도 일기예보는 그 정도가 됐었는데 이 안에가 40도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트로이 약하다고 했죠 여러분 트로이 이파리 봐봐요. 저렇게 되잖아요. 저거는 열해 지금 저기 받은 거예요. 저걸 위치를 좀 바꿔줘야 돼요. 제가 방송 끝나고 위치를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위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화이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아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이 아 지금 이거는 해마다 그러거든요 얘가 이게 창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열에 노출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너무 많은 열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안 빼죠.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스스로 그냥 마르도록 그런데 얘가 띄어진다 그러면 띄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병이 있는 아이는 그냥 띄어도 병으로 죽고 병이 없는 애는 여러분 그냥 띄어도 안 죽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띄어지면 띄시고 안 띄면 띄지 마시라는 거. 이거는 열에 의해서 지금 밑에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아이고야 그래도 나는 여기 죽었을 줄 알았어 애들이. 그런데 많이 안 죽었더라고요. 죽는 거는 그래도 조금 나왔어요. 자 이제 이쪽 다 있는 애들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트로이 지금 철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원래 열의 약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이팅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 트로이는 막 만개, 이만개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만큼 만들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자 이쪽에 다 위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화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온으로 올라갈 때 물이 그래도 별로 이렇게 머금고 있지 않는 아이들은 그렇게 열에 의한 그런 고사되는 게 좀 덜하지요. 그거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차강시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나는 차강을 안 했어. 안 했는데 괜찮아. 뭐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차강을 한 것과 차강을 안 한 것의 비례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차강을 한 게 오히려 다육식물들이 덜 죽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봐. 이러고 40도 막 45도 하는데 여러분도 떼약볕에다 갖다 놔봐. 좋겠어? 더우면 안 덥게 해주고 추우면 안 춥게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다육식물들이 오히려 여러분 더 건강하게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죽이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 업을 하면서 저 노지에다가 여러분 다육식물 많이 키워요. 여러분 저 바깥에 물건이 있는 노지의 양이 아마 100평양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상당히 많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뭐냐면 차강을 할 때는 차강을 좀 해주고 추울 때는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덜 죽는 거지. 여러분 강하게 키운다고 막 이 떼약볕에 물 주고 그런 영상 올라오는데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는 조금 그래요. 가정에서는 우리보다 좀 덜 젖겠죠. 근데 물 주는 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온도 습도일 때 주시는 게 오히려 식물을 죽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쪽도 지금 보시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빗물이 들어오는 곳인데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이렇게 물이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제가 그 뭐냐면은 작년에는 차단을 많이 안 했고요. 올해는 이쪽에 책창에서 물이 들어오는 걸 차강했어요. 뭐냐면 차단을 물을 차단을 하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덜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 여기 빗물이 이거 고양이들이 많이 죽여서 내가 이거를 안 보여주는 건데 애들이 막 여기를 막 앉고 막 이래서 이게 많이 한 건데요. 오히려 이렇게 빗물이 들어와서 막 흥건한 이런데도 안 죽어요. 여기 빗물이 들어와서 흥건해도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은 차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데서는 여러분 이렇게 완전 젖어 있는 데서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방제라든지 전체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실 때는 안 죽어야잖아. 안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야. 차강을 해주고 여름에는. 해줘야지. 그런데 이제 커텐 시설이나 아니면 커텐 시설이 안 되신 분들은 저처럼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우짜라는 거 한번 보고요. 일단은 95% 차강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35도, 36도가 돼서 이 매장의 온도가 42도, 45도까지 올라가니 제가 55%짜리 더 차강을 했는데요. 일단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한번 봐야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열에 의해서 죽는 게 오히려 이 55%짜리 차강을 하고 나서 덜 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다 봤어요. 이게 원래 그 뭐냐면 열에 의해서 얘네들이 녹으면 이렇게 이렇게 만졌을 때 어떤 이렇게 물컥물컥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죽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빼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이렇게 노랗게 되거나 이렇게 이렇게 된 애들은 제가 이런 것들은 뺏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빼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죽는 애가 나왔어요. 여러분. 42도 이렇게 하니까 이 다 있는 애들은 안 죽는데 이 밭에 있는 애들은 그 열기에 여러분 죽는 애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까지 그거를 빼냈는데 왜 빼내야 되냐면 안 빼내면 여러분 아까 파리도 하나 돌아다니더라. 그 썩는 냄새에 파리도 오고 또 그 뭐냐면 그 뭐냐면 그런 것들이 물르고 막 그래서 여러분 병이 오기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라든지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빼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뭐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물컥한 애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입이 떼지면 떼시고 입이 안 떼면 떼지 마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병이 있는 아이들은요. 입을 떼도 죽고 안 떼도 죽어요. 근데 병이 없는 애들은 떼도 살고 안 떼도 살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갖고 이런 것도 안 떼지면 떼지 말고 떼면 떼요. 그러시면 돼요. 아이고야 그래도 우리 남편이 어제 차각막을 해줘서 얘네들이 더운 게 넘어간 것 같아요. 많이 죽지 않고 아이고야 어제 늦게 와서 또 차각을 해줬어. 본인도 본인도 이게 걱정이 됐나 봐요. 와서 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팔짝을 입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이런 거 이렇게 떼면 떼주세요. 죽는 애는 죽어.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떼주고 할 수 없어. 죽는 애는 할 수 없지. 어떡해. 지금 뭐 아이고 사람들 죽게 생겼어. 지금 하도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밭에 죽는 애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마 내일도 조금 죽는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냥 35도 예고가 되면 아싸리 차광을 55%짜리 그냥 쳐버려야겠어요. 여러분 그냥 볼 것도 없어. 이제 앞으로는 더 더워지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 그냥 35도 예고되면 그냥 치아야 돼. 안 돼. 보자 안 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봐봐. 여기가 이렇게 이게 빨간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옆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떼줘. 떼서 죽으면 할 수 없고 안 떼서 할 수 없는데 오히려 떼는 게 낫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예전에 여기가 열에 의해서 많이 죽던 곳인데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차광막을 55%짜리를 해놔갖고 애들이 지금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 하도 더워서 이 밭에 있는 애들 나는 많이 죽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죽는 애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얼마나 걱정이 됐나. 철아들도 작년에 보니까 녹는 애들 있더라고요. 그 열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금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 색깔은 가을에 들어 지금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일기예보가 35도 36도가 되잖아. 여러분 그러면 커텐하신 데는 괜찮은데 저처럼 이렇게 차광을 해야 되는 데는 뭐냐면 차광을 해야 되는 데는 뭐냐면 95% 차광을 했더라면 또 35도 정도가 되면 55% 짜리 차광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햇빛의 피해가 없이 건강하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나 다 죽는 줄 알았어. 어제 아이고야 막 그 열기가 여러분 여기 42도까지 나가는데 환장하겄대? 우리 가게에 유일하게 키핑 손님이 있는데 내가 저렇게 또 모기장을 덮어놨지. 혹시 몰라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봐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름은 색깔이고 뭐가 없어. 일단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제가 내일이나 모레 한번 또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도 또 죽는 애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나오면 저는 지금 95%짜리에다가 55%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냥 95%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뭐냐면 95%짜리 그냥 하나 더 쳐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죽는 거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웃자라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안 하는 거지. 이게 지금 30 지금 지금은 한 33도 나가네요. 여러분 지금 5시가 넘었을 텐데 이게 33도야. 어저께 제가 여기서 7시인가 8시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30도 였어. 그러면 밤에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여러분 조금 온도가 올라갔겠죠. 아이고 다육식들은 아주 그냥 싱그럽네. 싱그러워. 창들은 그냥 여기 여기 지금 차광을 해줘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지금 빨간색 이런 것들은요 원래 약해요. 빨간 아이들이. 그런데 여기가 밑이 열이 노출이 많이 되는 곳이었네. 여기는 그래도 다 괜찮은데 이 아이가 지금 문제가 왔고요. 지금 뭘로 쳐라는 잘 크네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긴 여정입니다. 저는 처사가 되면 시원해질 거라는 거 글쎄요. 작년에도 차강만 10월 넘어서 거뒀습니다. 올해도 무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무더울 거라 생각해서 제가 어쨌거나 열심히 다육이를 지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